더불어민주당에 탑받친 광주와 전남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이 결성됐습니다.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등 다른 대선주자를 지지하는 세력도 설 명절을 전후해 조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광주전남직에서 활동하는 정책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. 명칭은 희망사다리 포럼으로 200여 명의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출범식을 가진 이 포럼은 지역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기본소득 보장 등의 정책을 볼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귀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보입니다. 정책을 그동안 제출했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좀 더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도 온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온라인 조직인 좋은 인연과 정책개발 모임인 호남미래개발포럼이 설 명절을 전후해 광주에서 출범할 예정입니다. 김동찬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조직 정비와 포럼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권 내 또 다른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자발적인 지지 모임이 결성되고 있습니다. 정 총리가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경우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가 지지 모임인 우정광주포럼을 발족할 예정이고 임 전 비서실장 역시 차기 대선에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높아서 80년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설 명절과 4월 재보궐선거를 전후한 점으로 덧받친 호남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세력의 몸짓불리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